바위에 닥치않은 사람이네 바위에 닥쳐서 팔꿈치않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장 하니스를 사야지 안되겠네 밧댄크라마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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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하아.. 하아.. 다미스가 필요합니다. 다리 너무 아프네. 마무리하고 가야지. 하아.. 하아.. 다미스가 필요합니다. 다리 너무 아프네.. 이게 확 운쐘집니다. 그냥 온라인 leaves.. 아멘 들어가자 들어가자 2룩 2룩 1룩 2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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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룩 꼼꼼히 하하 자가 대단해 어우 으흠 싱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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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상 촬영을 위해서 트래킹을 한 번 더 하고 일하자 다음에 만나요 오오오 지금 바람이다. 아 이제 들어가자. 백킹 아멘